오늘 어제보다 옷차림을 시원하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입고 벗기 간편한 겉옷 하나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밤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자욱이 만들어진 곳들이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늘이 맑겠고요. 제주 지역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 동쪽 지역은 오전 한때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지만 대부분 쌀쌀하게 느껴지는 곳들이 많고요.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